알라뷰 라디오 딘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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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끝까지 예올릴거에요 아리엘씨 봄 소품으로 삼행시 한번 가볼게요 알라딘 준비했거든요 봄 봄날씨에 소 이렇게 빼주세요 봄날씨에 소 결혼 풍 풍요롭구나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많이 나아진거에요 많이 나아졌어요 풍요롭구나 일단 오마이걸 바나나 허벅 유닛인데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난리가 났어요 나머지 멤버 여러분들은 생각 어떠십니까 아니 진짜요 이게 중독성이 있는거 같아요 고마워요 방송국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면 봄료가수분들이 그렇게 따라치시더라구요 이렇게 엉덩이를 같이 긁어요 우연해질수도 있구요 알겠습니다 같이 긁어주고 되게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따라하기도 쉽고 저희가 활동에다 춤 중에 제일 쉬운 춤인거 같아요 맞아요 윈디데이 때 같이 졌으면 큰일날 뻔했어요 큰일날 뻔했어요 관절 위험해요 관절 위험해요 그리고 오늘이 사실 MBC FM 본 개편 첫날입니다 와 진짜요 오늘 이런 친구들이 다들 약간 멘트나 기계 욕심이 좀 있을거 같아요 일단 나는 어느 프로 만약에 된다면 나는 어느 프로쯤 해주면 괜찮겠다 네 네 아 저는 어 신영 언니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저랑 같이? 정우의 희망곡을 스페셜 한 번 뚝 놨다 그냥 쑥 들어가는 아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휴가 때 휴가 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들이 다 어디갔어요 자 승희씨는 아니 저는 사실 언니 언니랑 같이 하는 방송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데 앞에서 말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MBC에서 하는 모든 그런 방송 밤방송 아니면 낮방송 밤방송 반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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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표정 네 아 저는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한번 스페셜 DJ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정우의 마음은 제 휴가 때 휴가 때 비니 비니 어때요 비니야 저는 새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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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새벽 4시 어때요 새벽 4시 100% 생방송에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어 네 패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바꾸겠다 좋아요 아린이 즉 끝 끝